우팅. 키보드 맞습니다. 다 뒤졌다. 없던 실력이랑 있는 실력이랑 잘 보세요 이거. 키보드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. 뭐 자신 있다가. 오늘 뭐 그 뭐 그 뭐 그 뭐 그 뭐 그 뭐 발로란트를 해보고 싶은데 키보드가 안았네. 나 발로란트가 발로란트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기네.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는데 몇 빼고 하면 재밌다. 여기가 꿀자리. 삐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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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아나. 아 맞아. 있었지. 아 머리가 안 돌아가냐. 왜왜왜왜. 아이 키보드 타지 아니라 키보드 타 진짜. 아 키보드 절실해요 진짜. 아 아 아 아. 아 이 키보드는 진짜 다 잡았다. 진짜. 아 필견쿤. 도와줘. 필견쿤. 우팅 키보드가 필요해. 한. 아 좀. 빌려주는 건 어떤가. 다시 한 번 더. 미워도 다시 한 번. 어 답장이 바로 옵니다. 입다니.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. 주소. 라고. 필견쿤. 갬동이라고. 우팅. 키보드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가 더 맞고. 우틸리티를. 유틸리티가 아니라. 우팅을 해볼까. 돌아온네 우팅. 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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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이 된다. 어 돼. 돼 돼 돼. 너무 좋아. 바로 가도 되겠습니다. 다 뒤졌다. 없던 실력이랑. 있는 실력이랑. 잘 보세요 이거. 키보드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. 뒤졌다. 저 소음 축 나오면 좋겠다. 지력 역시 부팅. 자신있다. 들어와. 아니 진짜 일반전이냐? 근데 적팀 상태 왜이래?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나 내가? 연박 2개 뭐야? 저 소음 축하러, 이 차이가 더 나은 기술이 없을 것 같아요. 저 소음 축하하니, 그 차이가 더 나은 기술이 없을 것 같고 저 소음 축하하니, 저 소음 축하하니, 반샷? 한국 섭에서 하면 좀 버릇나빠지겠다 이상하네 플레이 가이드들 난사하다 나오네 흥이 깨져버렸다 적들이 이상하니까 아, 썩 하세요 빨리 끝났으면 아, 왜 집에서 라면 냄새가 나지? 안성탕면이나 질라면인데 아, 썩 하세요 여기는 초월자네 한 섭은 다이안데 아, 근데 총이 맛없네 아, 칼도 좀... 별로예요, 별로 왐마! 왐마! 와, 앞에 뒤져버려 방탄복 안 입었었으면 쇼팅한테 한방이 왔다 와마! 와, 너무 아깝네 아, 너무 별로다 아, 너무 별로다 다시 보니 별로다 자매가 내려서 할 때 미쳐있었나봐요 이거 별로인 스킨을 사버렸네 진짜 팩트! 더 안 맞는 것 같아 146 헬니 죄송합니다 헬니크스 아, 지금 B는 5일일이야 지금 B는 2일이야 지금 B는 2일이야 지금 B는 2일이야 지금 방식이 넉넉히 아, 재미있어 아, 재미있네 아, 필필쿤 키보드 맞집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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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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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음 이 라면 comm 그 내가 어그로 끌어주고 맞춰주고 빼주니까 클로브가 마지막으로 잡고 이게 경쟁전이지 아까 개떡 같은 판 진짜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진짜 어어! 2B 소바앤 사이파 아이씨 2B인진 몰랐지 굿 야호 오 무-야호 야호 무-야호 무 무-야호 무-야호 G- 아유 질 아우! 아우! 아우...... 아우!!! 아우 뭐야 얘 엄청난 큰거리 무빙 이 총도 총소리 좋은 스킨 그 뭐야 마무리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 일단 총소리 합격 아 근데 1등은 건재하네 와 나를 맞춰 야 미친 황충이네 안죽어 으 아 예 뭐 어린이들에게 승리해! 모!